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수영 밀락골목시장에서도 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밀락골목시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행사와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행세일 대축제 꽃보다 밀락골목시장 경품추첨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밀락시장을 많이 많이 찾아와서 많은 응모를 해서 많은 상품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